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내가 뭐 계속 버텨가지고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부진이 형 다 그냥 무너진다. K의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평론가가 얘기한 K의원, K의원. 이치목된 분이 바로 김두관 의원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금시초문이고 전국에서 동지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아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쪽 보좌관들께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그래요? 어디서 나와, 이 얘기가 어디서 이 발언지인지는 그쪽은 모르시는군요. 저도 감이 없고요. 네, 유주철호 논설위원. 장성철 공무센터 소장이 유명한 정치평론가이기도 하고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국회에 이른바 취재원들이 많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럴 듯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일단은 뭐 10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이제 재미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러난다는 거 두 가지인데 10월이라고 하는 걸 굳이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 시작되고 나서 한 6개월, 7개월쯤 정치평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당에서 10월 정도면 이제 아마 총선 기획단을 띄우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로 총선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점 등을 생각했을 텐데 아마 장성철 소장이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들은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의 문제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하룻밤 사이에 몇 번씩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 나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매일 밤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제 내려놓고 그것을 김두관에게 준다, 암흑에게 준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저는 그야말로 순수한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재미있는 얘기이기는 하고 전재수 의원님, 왜 김두관 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이 된 걸까요? 지금 현재 친명 주자로 거론되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자 그룹에서 가장 심망받는 분이 김두관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총선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유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나리오가 마련이 될 테고 지금도 뭐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제 유능한 우리 장성철 시사 평론가가 이번만큼은 조금 좀 핀트가 어긋난 정치 평론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경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해프닝인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논서를 위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가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저는 저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단 453억 원이라는 선거 지금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반환을 하지 못하면 매달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 정치 자금 거기에서 아마 한꺼번에 반환을 못하면 매번 거기에 압류가 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삭감을 하고 주게 되나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또 불거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10월에 만약에 공직선거법 1심이 유죄로 선고된다면 이 시나리오는 그런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는. 어쨌든 근거가 없더라도 그럴듯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윤춘호 논술위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명락회동이 계속 연기가 됐다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군요. 일단 양측에서 배속자들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두 사람의 전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방점이 찍힌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단합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혔던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과 도덕성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게 아마 지난달 24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달 좀 지나서 만났어요. 물론 두 차례 수혜 때문에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직 대표가 만났는데 저게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 관심을 끌어온다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제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를 가지고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을 끌었던 것에 비하면 결과물이 시원치가 않아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어서 뭔가 당의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희망을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2명의 민주당 지도자가 크게 다시 한번 갈라질 조짐을 보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서 사실은 요란한 잔치였는데 먹을 것은 별로 없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망해라.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저 논평을 보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뭐 동상 2몽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던데요.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이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더라도 동상 2몽은 당연한 것이죠. 동상 1몽은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이고 한 가지 이제 컨셉이 좀 정해진 것은 뭐냐 하면 부분 사이에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사소한 다른 생각, 이견을 가지고서 싸우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와 민생, 외교, 남북관계의 폭주와 시대적 역행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견은 일단 제껴놓고 이 폭주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좀 견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후의 행보와 메시지 또는 정치적 행위도 바로 거기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